다시처럼 나라를 쏘셨다 Let's start! 박진영 선배님의 총 맞은 것처럼 야 걸으라고! 걸으라고 왔어 진짜 거짓말 이거 똑같은 소리나세요 진짜 이기 아니야 이거 원래 있는 거래 우리 아무도 모르는데 저쪽마다 뭘 너무 유명한 노래를 우리 아무도 모르는데 엄마 그 영턱스클럽 노래 하나 틀어줄 테니까 이거 맞춰봐봐 이 노래가 뭐야? 엄마 영턱스클럽 노래 전화 찬스 엄마 엄마 안 돼 엄마 어? 촬영 중인데 그 나오는 노래 뭔지 맞춰봐 영턱스클럽 노래인데 맞춰봐 어 뭔 노래고 뭐? 뭔 노래고 노래 안 나왔는데 노래 안 나왔는데 아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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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봐 뭔 노래고 이거 영턱스클럽 나왔을 때 했던 노래인데 그니까 그거 뭐고 제목을 모르겠네요 맞죠? 자 끝났습니다 나한테 동심이 있었나 봐 나한테 동심이 있었나 봐 깨끗한 솜사탕 야 왜 이렇게 녹냐 동요가 아 멋진 몸맨 멋진 몸맨 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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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후 후 다음번에 갑니다 지글한 눈에 까만 작은 꽃 나 몰라 지금 예쁜 아기고 언제나 너를 바라보면서 다음번에 아 다음번에 아 다음번에 아 다 준비를 했냐 여러분들이 광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광과 저희 어머니도 전라도뿐이십니다 오케이 아 다 브라더 알았으 아 다 브라더 아 다 브라더 야 브라더가 전라도 아 다 이게 뭔일이 니 미래야 쌔까만 그냥 쌔까만 쌔까만 근데 전라도는 여기 디테일하잖아요 아미 여러분 1365 244 아 아니 둘이 진 남준 다 가져놓고 야 넌 나래가 없어 잠깐 나도 나도 원하거든요 아 왜요? 나 봐봐요 이렇게 한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팀 9호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저희 팀은 뭐예요? 한우세트 와인팀입니다 한우세트 화이팅 오케이 하나 둘 셋 화이팅? 저희 한우 저희 하나 둘 셋 화이팅으로 바꿀게요 지민이와 정국이 하겠습니다 지민이 지민이와 정국이 지민이와 정국이 왜 왜 정국이와 지민이는 아니에요? 왜 왜 정국이와 지민이는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제 지민이가 아니 나는 임자완민에 장윤여석 할까봐 아니 나는 임자완민에 장윤여석 할까봐 나와요 다 네 네 네 와라 오케이 와 머리 맞지마 머리 맞지마 머리 안 맞았어 안경만 맞지마 안경만 맞지마 나와봐 됐어 네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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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계되셔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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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식품이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근데 다시마를 다시마를 보통 육수 동물의 육수를 우려내고 다시마를 빼고 여기다 주십시오 다시마는 먹지 않습니다 라면이라면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마 먹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심실해요 심실해 깜깜깜깜 야 이 공격말고 라면이 필요하겠다 아 아 아 여튼 저는 아 아 아 아 아 아뇨 엎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응요! 좀 골라요! 어.. 으유! 으유! 사태질! 사태질! 자! 사태질 하지 마세요 으유! 으유! 으유!으유! 아닌데 이거? 제가 얘기해도 됩니까? 네, 네. 맞다! 사진이야 하지 마라! 그림자료봐나.. 하하하핳핳핳핳핳핳하핳핳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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핳.. 시계? 시계? 잠시만요! 네! 제가 더 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네네. 오예아 아오예아 아오예아 뭐야 뭐야. 저 아무도 안 해도 왜 다 붙여서 모두 한 사람 뭐야 저하고 뉴스에서 본거야? 제 부숴치 정신 진물만 먹고 버린다 이발이면서 네, 맞습니다 진물이 나옵니다 단굴 말씀입니다 진물은 아플 때 나오는 겁니다 자, 나가겠습니다 삭대질하지 마세요 삭대질하지 마세요 진식하게 찢는다 주위씨 삭대질하지 마세요 쉬운 게임 다시 주문해 좋아 속에 한국 방법만 쉬었어 이거 화이팅 숨었다냥 지연 아킴해 잠깐만 다 고향하며 2019년 installations 자구연하면 내 아닌가buat 머리 만지지 마 하지 말라고 머리 만지지 말고요? 와우 재협씨 너무 못생겼습니다 자구연하면 입안의 세균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수치로 만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물 또 마시기 말고 양치를 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거나 학교에 갈 때 안 씹고 가면 뭐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똥내가 난다고 하죠. 진! 진! 베토벤 3봉 교양봉? 진! 베토벤 3봉 교양봉?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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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토벤 3봉 교양봉? 우리 노래에요? 베토벤 노래에요? 네. ählt! recomp.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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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형 이거 하면 형이 할거죠? 뭐.. 뭐..뭔데? 제이 형 한 번만 됐어 제발.. 형이 하지 말고 제이 형! 아니 형이 하지 말고 다 알았어요 하지 말고 제이 형! 제이 형? make it right? 아! 진짜로! 아! 이건.. 아니 내가 이거 제목이 뭐냐고 물었는데 아니 내가 이거 제목이 뭐냐고 물었는데 아니 내가 이거 제목이 뭐냐고 물었는데 스테카토 스테카토 이 뒤에 깔린 음악인가봐 다른 것들 왜 봐봐 뭔데 이거 뭐야 시작 시작 왜 안해요 왜 안해요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뭐하는거야 근데 본인을 하나도 안 맞고 본인을 하나도 안 맞고 이게 왜 여기까지 오지 아 고관절은 무화공화꽃이 피었을까요 저렇게 하면 어떻게 가나 무화공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래 아니 아 아 아 아